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그동안 다들 잘 계셨죠? 그럼 오랜만에 교재같은 사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기 시댁 욕을 너무 오지게 해서 제발 그 아가를 좀 닥쳐라 했더니 결혼 후에 두고 보자며 더 난리 친 친구. 야, 두고 보기엔 뭘 두고 봐? 너 손절이야 이년아. 원제, 결혼하고 이상해진 친구.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살짝 되지만 이거 말고는 다른 표현이 안 떠올라서요.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딱 이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손절한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도 이 그지같은게 왜이럴까 싶고 그동안 제가 당해온게 짜증도 나서 이렇게 글 써봐요. 일단 저희는 30대 초반 친구구요. 아니 친구였구요. 얘는 결혼도 했으며 지금 4살짜리 아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회사를 다니기에 너무 눈치가 보여서 반강제로 퇴사했다. 이딴 소리 해대며 계속 쳐 징징대길래 저를 포함해 다른 친구들 모두 한동안 얘를 위로해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여하튼 그래. 문제는 이거야. 끝이 아니라는거죠 이게. 물론 저도 그렇고 다른 대부분의 친구들도 미혼이라 뭐 그래서 더 그런걸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근데 얘가 이러는거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거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같이 결혼한 친구들 있죠. 걔들도 이해가 안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친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동창들이고 저희 두 사람 포함해서 한 열대명 돼요. 얘가 항상 이 단톡방에서 지 남편 특히 시댁욕을 그렇게 해대는겁니다. 물론 사람이 거지같은 일을 당한거면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 대부분이 그런게 아니었다는거죠. 근데 욕하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출근길에 단톡만 보면 기분 완전 잡쳐서 아예 그냥 알람까지 꺼놨어요. 게다가 얘요. 시간도 안가립니다. 아침에 보내는 것도 아침에 보내는거지만 이건 뭐 낮이고 저녁이고 어쩔 땐 늦은 새벽까지 계속 그 난리야. 결국에 저 말고 다른 친구 하나가 얘 진짜 착한 친구거든요. 도저히 안되겠는지 그 시댁욕을 하는 친구한테 저기 꽁꽁아 지금 아침 7시밖에 안됐어. 부탁인데 아침에는 좀 안해주면 안될까? 이렇게 정중하지만 정확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말귀를 못 알아쳐먹고 온종일 지 시댁욕을 하는거야. 지 남편 욕도 많이 해요. 근데 시댁욕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얘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훨씬 더 불쌍하다니까요. 도대체 어쩌다 이딴 거지같은 걸 며느리로 맞은걸까 싶어서요. 정말이야. 별거 아닌거.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걸로 자기를 봉으로 본다느니 종으로 부린다느니 어쩌니 저쩌니. 또 시댁 식구들이 한 번은 집에 와서 밥을 먹었는데 이때 지 혼자 밥을 차렸니 어쩌니. 아니 니 집이잖아. 또 지 아들 아침 안 차려줬다고 거지같은 잔소리를 들었니 어쩌니 저쩌니. 아니 근데요. 지가 전업이면 남편 아침 당연히 차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얘네 남편 몸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남편 아침 안 차려주는거 시어머니가 알고 있다. 이게 누가 말을 한걸까요? 당연히 지 남편이 말을 한거고.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거지같고 나쁘다면 자기 시어머니 욕하기 전에 그걸 일러받친 지 남편을 먼저 잡든가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아니 아니. 다 떠나서 왜 이걸 맨날 우리한테 쳐풀고 있냐고. 아침도 아침이지만 애 유치원 보내고 시간이 남아도라 그러는건지. 하루 종일 이 지랄이야. 하. 가뜩이나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 최근 전부 다 이직을 하니 승진을 하니 어쩌니. 이런 문제로 하나같이 피곤하고 되게 예민한 상태거든요. 근데 맨날 아침부터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또 있어. 씹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대답 안하면 또 대답 안 안되고 뭐라뭐라 씹으렁거리고. 도대체 지 남편 밥 그게 뭐 그리 큰일이고 죽을 일이야. 어? 사랑하는 남편이잖아. 밥 주면 안돼요? 새벽 아침부터 친구들 붙잡고 하소연하는거 진짜 미쳐버리겠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얘가 정도껏 이랬으면 저도 이런걸 안 올렸어요. 연도 안 끊었겠죠. 그러다 결국 어제였죠. 하. 보는데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거야. 그래서 그냥 이참에 완전히 연 끊어버릴 각오로 야! 땡땡이 너 맨날 아침부터 이게 뭔 지랄이야? 어? 그게 그렇게 기분 더러우면 너희 시댁을 찾아가 직접 따지든지 그것도 싫으면 그냥 남편이랑 이혼을 하든지 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몰라서 이러냐? 우리도 이렇게 미치겠는데 옆에 있는 네 남편은 오죽하겠냐? 말을 안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건데 제발 적당히 좀 해 이 그지같은 년아. 이렇게 확 싸버렸더니 처음에 잠깐 조용하나 싶더니 이내하는 말. 어? 그래 이 망할 년아. 너 나중에 결혼만 해봐. 니네 나거리에서 뭔 개같은 소리 나오는지 내가 딱 두고 본다? 이러길래 너무 까짱더라고. 그래서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어차피 오늘부로 우리 인연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너 혼자 많이 봐라? 이러고 그냥 단톡방을 나와버렸죠.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써보자면 한 번은 자기 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남편이 짜증을 낸 다음에 징징대길래 그럼 니가 집을 치워라. 안 치우고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뭐하냐? 라고 했고. 또 시댁에 각인 티를 오지게 내면 눈치를 준다며 또 징징대서 진짜 하루 종일 난리를 쳐대길래 그럼 아예 연 끊고 가지를 마라. 그래도 니 남편이랑 싸우기 싫으면 티 안내고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아 또 있구나. 자기 친정에 뭐 좀 해주려고 하면 눈치가 보인 다음에 또 징징지. 그럼 애를 맡기고 어디 동네 알바라도 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럴 때마다 얘는 더 짜증을 내고 더 오히려 징징대기만 했죠. 뭐 이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보면 참 정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5년 넘게 맨날 이딴 소리 주고 장창 들어보세요. 시달리는 사람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거나 안 나거나 그리고 이 친구 빼고 다른 단톡방 생기지는데 오래됐어요. 영접시즌 다가오잖아요. 그럼 다들 알아서 알람을 껐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 혼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얘가 전화로 야 니들 다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단체로 짰냐? 이래가지고 알았어요. 저만 차단 아니 알람을 끈 게 아니라는 걸. 아니 뭐 시모 시부가 안 죽고 너무 오래 살 것 같다. 이제 좀 조용히 가버렸으면 좋겠다. 일단 그지같은 악담이랑 저주나 퍼부대면서 즉 지부타가 이미 마음과 입에다 독을 품고 살고 있는데 그런 자기를 이뻐해 주길 바라는 거. 솔직히 이거 정신병 아닌가요? 설마 저만 그렇게 봅니까? 지금 분위기 보니까 얘는 절학 있었던 일 때문에 다른 애들한테 하소연하는 중이고 다른 친구들은 난처해하면서도 손절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도 사실 많이 힘들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적당히 좀 해라 등등등 이렇게요. 어떤가요? 저희가 정말 얘한테 너무한 건가요? 너무하다며 지금 울고 있다는데? 여러분 생각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미친 5개월도 아니고 아니 5개월도 사람 정신 빠질 것 같은데 뭐? 5년씩이나 그걸 들어줬어? 아니 빨리 손절 안 하고 그동안 뭐 했어요? 2번 쓴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결혼하고 변한 게 아니라 아마 원래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3번 뭐 제가 봤을 때 원래부터도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쓴이네 친구들과 만날 때는 그땐 갈등 상황이 없어서 적당히 포장하고 감추고 지낼 수 있었는데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처하니까 그걸 더 이상 감추거나 예의 차릴 여유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그래요. 그러니 힘든 여행 다녀오면 친구들 관계가 다 깨지더라 연인 간에 운전연수 하지 마라 등등등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연 끊고 멀리하는 게 최상수죠. 잘했어요. 4번 물론 시댁이 진짜 짜증나게 하면 그게 맞냐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지만 지 남편 잡을 생각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 쓰레기통처럼 하풀이만 오지게 해댄 거네. 보니까 연락할 사람이 그 단톡 친구들 말고는 아예 없나봐요. 5번 아이씨 그래도 쓴이는 또 친구들은 친구니까 무시나 할 수 있지 우리 회사 직원 중에 한 명 점심 먹으려고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자기 시어머니 욕 남편 욕을 오지게 하는데 밥 다 먹을 때까지 한숨 푹푹 쉬면서 안 쉬고 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싱글이라 거기다 뭐 보태가지고 같이 욕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눈치가 없어. 계속 그래. 아니 직장인한테 점심시간이 뭐예요. 다들 밥 빨리 먹고 조금이라도 쉬어야 되는 시간이잖아.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나 들으면서 괴롭힘 당하면 내 심장 안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확 찢어버리고 싶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그래서 이제는 약속 있다 하고 따로 밥 먹죠. 6번 나도 겪어봐서 아는 건데 저런 애들 특징이 있어요. 해결 방안이나 조언 같은 거 해주면 듣지도 않아. 왜? 그냥 지들은 애초에 이런 것들은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지 분풀이할 감정 쓰레기통을 원하는 거거든.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딱히 욕할 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대가 씻지 않아서 모든 게 아니꼬꼬 그지같고 불만인 거야. 내 친구였던 애 중에도 딱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요. 내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시댁이거든. 그런데 진짜 죽어라 저주를 하더라고.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7번 우리 마누라 친구도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만나면 맨날 저그시댁 욕만 해대가지고 지금은 거리를 두고 살고 있죠. 톡 같은 거 보내면 우리 아내 답도 잘 안 하는데 그럼 지도 알아서 멈춰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 계속 욕질을 하는 거야. 그러다 한 번은 아 이 미친년 또 난리네 이래가지고 왜 그래 이러면서 제가 슬쩍 봤는데요. 와 우리 마누라 노이로제 안 걸린 게 용하다 싶더군요. 시댁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답 좀 해봐. 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우리 얼굴 좀 보자. 나 지금 우리 시모 때문에 이혼 생각밖에 안 한다고. 우리 언제 만날 거야. 빨리 대답 좀 해봐. 등등등 사람을 그냥 산 채로 그냥 찢어 죽여 기세더라고. 8반 와 진짜 내 친구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나 팬티에 오줌 지렸다. 나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참고로 나도 기혼이거든. 근데도 엄마한테 물어봐서 얘가 왜 이러는 걸까 하고 엄마 원래 얘가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이상해졌어. 이랬더니 남편 욕 너무 시댁해서 아니 남편 욕 시댁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듣기 싫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는 말 그거는 그냥 원래가 그런 사람인데 혼자일 때 모르고 있다가 결혼을 하고 지 본성이 티 나온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걔가 시어머니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 본성을 몰랐던 거라고. 이 말 듣고 바로 아 했어요. 9번 아이고 이제 친구들 다 떠나고 판에 와가지고 지난라겠구만. 딱 그런 거죠. 감정 쓰레기통 좋게 말하면 자기 말에 공감해 주길 바라는 건데 그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공감을 할 수 있는 상황 그게 먼저 마련돼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별 거 아닌데 혼자 난리치는 거면 누가 공감을 해줍니까? 근데 이런 감정 쓰레기통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상황을 보고 공감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니들은 내 친구니까 무조건 내 편 들어줘. 이거거든요. 이런 말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옛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어느 정도 통했는 것 같은데요. 남자들은 이런 거 안 통하죠. 바로 욕박 씁니다. 미친놈 아냐 이거. 니가 먼저 거지같이 했네. 이렇게 말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